드디어 박달대게. 쫄쫄쫄쫄 앉자. 저거 가져와 봐. 개봉 한번 해 볼까요? 나도 하나. 이 박달대게를 먹다니. 이거 안 익은 거냐? 안 익은 거냐? 안 익은 거냐? 피부가... 몸뚱아리는 안 익었나 봐. 그래.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해야지, 얘네들은 익는 걸까? 안 익었다. 아까 다리는 익었잖아. 어떤 다리는 또 너무 쫀쫀하던데. 이거 안 익은 거 맞죠? 이게 완전히 뽀드독뽀드독 이래요, 다리로. 안 익었다. 이 안에 살을 보니까 좀 덜 익은 거 같긴 하다. 이거 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, 내가 봐도 좀 달라요. 그래. 정세야 미안하다. 정세야 미안하다. 이게 아깝다. 불 다시 켜야 돼. 불 다시 켜야 돼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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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이 없어졌어. minute машину. 빙스 부분이 있었던 거 맞죠?